한행연대 기대만 소개 오늘 해주시는 유준이의 돌잡이 한번 시작해볼게요. 유준이 엄마가 돌잡이 아이템을 이렇게 갖다주면서 돌잡이 시작할게요. 한행연대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. 박수 한번 해주세요. 유준이의 돌잡이 시작할게요. 유준이 한쪽으로 점만을 가져다주시고 아빠 살짝 돌아서 유준이 앞으로 살짝 한번 빌어주세요. 유준이 멋지게 할 수 있도록 유준이가 잡는 아이템 유준이 내가 정ír코 만들어서 도와줄게 최초의 시각은 우선 왼 손도 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. 왼손으로 같이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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